네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으셨어요? 네 아 진짜 다행이다 오늘 진짜 얘기치지 못한 얘기도 듣고 저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마 웅이형이 한 얘기로 여러분들도 오늘 오셨던 분들이 모두 다 특별한 추억 하나씩 생기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부럽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시간 많이 늦었으니까 멋진 분들은 꼭 차 안 끊기게 조심하시고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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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네네네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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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